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철 인삼이라고 불리는 보약나물 냉이를 캐러 다녀왔어요 채소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서 충곤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향긋한 냉이 캐러 함께 가보실래요? 냉이는 밭이나 하우스에서 재배하기도 하지만 축축한 들판, 논뚝, 밭에서 야생으로 자생하는 봄나물인데요 추울수록 뿌리에서 나는 냉이의 특유의 향이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번식력이 강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봄나물이지만 대로변, 공원, 강변 주변에서 채취한 냉이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채취시 주의해주세요 특히 도로변 냉이에서는 낙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서 검출되었다고 하니까 피해주시고요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해열제로 소화 불량일 때에는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건의제로 이용되는 냉이의 한약제명은 제체로 꽃이 필 때 채취해서 금일에 말려서 사용하는데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화며 출혈을 맞게 하고 소병이 잘 나오게 해주며 눈을 밝게 해준다고 해요 특히 냉이 씨앗에는 눈에 좋은 성분이 더 많다고 하니까 씨앗이 맺혔을 때 채취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행동 serio 도로같은 생선 자유로 تو rill 냉인은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알카리성 나물로 비타민 A, B1, C가 풍부해서 원기를 돕고 피로회복, 충건증에 큰 도움이 돼요 봄철 인삼이라 불리는 보약나물 냉이는 간과 눈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는 냉이로 국을 끓여 먹으면 피를 간에 운반해주고 눈을 맑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잎에는 베타카로틴이 자량 함유되어 있어서 눈 건강, 거칠어진 피부 개선, 여드름에 도움이 되고 뿌리의 알싸한 향기 속에 콜린이 들어있어서 간경화, 간염 등 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냉이뿌리를 다듬는 것이 어려워서 입만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삼 뿌리를 떼어내고 인삼 줄기와 입만 먹는 것과 같으니까 냉이는 꼭 뿌리채 드시길 바래요 주의할 점은 냉이는 자궁, 수축작용이 있으니까 임산부께서는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생명력이 강하고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보약 봄나물 냉이 소개해드렸어요 냉이 드시고 충곤증 극복해서 활기찬 봄날 보내시기 바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